배우 차승원이 친부소송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배우 신현준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현준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차승원씨 정말 멋지네요. 최고로 멋있는 남자, 최고로 멋있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응원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앞서 한 매체는 지난 5일 한 남성이 차승원 아들 찬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차승원의 소속사 측은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3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